그대로 슈우 슈우우 아! 이쁘게 코코 코코라는 거는 여기라는 뜻이 아 여기! 아 맞다! 날짜 인증! 아 날짜 인증! 됐나요? 5월 31일 화요일이고 11시 16분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코코가 여기라는 거지 그리고 이름 한번 써볼까? 페린? 응 하 히 후 하 하 히 후에 호 응 후 후가 뭐 뭐더라? 해 라리루레 라리 해린 보라색 침대 보라색은 무라사키로 아 보라사키 무라사키 무라사키 아 무예요? 무라사 사 이로 이로 아 오늘 너무 잘생겼습니다 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한국어로 일본어로 얘기해야 하나요? 한국어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데 까지 오늘은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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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서 놀 거예요 산책 오늘은 스트레스 푸는 날 음 밖을 좋아하는구나 네 저는 당연히 힘들면 당연히 집에서 쉬기도 하는데 그래도 여기는 공기가 너무 좋잖아요? 공기가 좋기 때문에 매일매일 산책 가고 그래서 지금 이제 수업 끝나고도 좀 놀 거예요 여기서 헬로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산책을 해볼게요 문을 한번 열어볼게요 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제가 맨날 걷는 장소입니다 아 그리고 여기 올챙이 있어요 맞아요 올챙이 있어요 여러분 올챙이 여기 아마 개구리가 사는 것 같아요 아마도? 네 보여요? 많죠? 여기 쟤는 우와 와 너무 많아 개구리가 굉장히 많구나 여기 눈이 굉장히 부십니다 눈이 굉장히 부십니다 그리고 여기 꽃이 진짜 많아요 꽃이 이제 좀 그늘이 있네요 있네요 어우 여기 꽃 너무 예뻐서 가까이 가고 싶은데 오리 잡고 있어 오리 잡고 있어 정방향으로 음 예쁘다 꽃 오 방금 들으셨나요? 닭 소리 닭 소리 오 나를 하지 말라는 건가 오 오 오 꽃가루 떨어지면 얘네가 나한테 올까 봐 너무 무섭네 근데요 제가 정말 밖에서 많이 돌아다니려고 했거든요 제가 원래 산책 가는 데까지 가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다시 갈게요 죄송해요 근데 진짜 더워요 진짜 덥고 이러다가는 제 살이 다 탈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라 해야 되나 네 도착했어요 생각보다 빨리 도착했죠 맞아요 많이 못 나갔어요 더워가지고 도착 저 여기 그때 저 처음 왔을 때 캐리어 이렇게 끌고 왔던 데다 다시 올라가 볼게요 그때 그 마음으로 눌러도 되겠죠 근데 내가 이렇게 있었지 안 열어주시나요 시원언니가 또 열어주겠죠 안 열어주는 거 아니겠지 떨려 네? 그때 그 마음으로 너무 떨려요 아 아 처음 터로 반응이 갑자기? 왜냐하면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왔냐면 그냥 더워서 더워? 바람 시원하다 바람은 시원하지 눈이 부시고 벌이 많고 들어갑시다 잘 나와 안녕 안녕 Kany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